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보겠습니다 불이 보이죠? 오! 기둥도 굵군요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오! 얼마의 인고의 소부를 보냈을까요? 불이 지금 굴을 따고 있습니다 불이 지금 굴을 따고 있습니다 오! 한 마리가 더 합세했는데 오! 날아갔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잠시 후에 바닷가 남沢 이 밖에서 낱화 햇 incident 오 여기는 두마리 살거죠? 여행을 가고 마을경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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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블로그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구독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경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경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경치도 한번 보겠습니다